이 기준이 절대적이야 뭐냐면 예술은 예술은 제 기준 2021년 탑티어 래퍼 정해드립니다 쿤디판다 손심바 비와이 최엘비 이렇게 4명으로 둡시다 2021년은 이 4대 천왕이 접수한다 이미 쿤디판다는 접수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 앨범 나올게 있잖아요 들으면 바로 설득돼요 아 넘버원 탑티어네 이제 여러분들 다 성산동 방향으로 매일 그거 하게 됩니다 절하게 됩니다 아 장난 장난이고요 올해 랩 잘한다고 제가 느꼈던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랩을 듣고 와 진짜 잘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몇 명 추천을 드릴게요 벌스를 하나 듣고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팔로알토형 팔로알토형 그 포도유스 프리스타일 그거 들었는데 와 말이 안 돼요 팔로알토형 진짜 잘해요 두 번째 이제 어 이기욱 XS라고 하죠 이기욱 이번에 그 사이코라는 형 그 EP에 참여한 벌스가 있는데 그거 듣고 와 진짜 너무 센스 있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건 탑티어가 아니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어 또 누구 있냐 지오르팍 지올팍 너무 좋았어요 지올팍 너무 좋고요 원슈타인 너무 좋고요 어 그리고 손심바 당연히 좋고요 어 어 쿤디판다 좋고 어 어 제이호형 노래 좋았고요 그리고 어 이수린 언오피셜보이 좋았고요 어 아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한국 힙합 든든하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네는 집에서 메이플이나의 한국 힙합은 우리가 지켜줄게 여러분 제가 제 음악 제일 좋아 좋아하죠 아우 자리에 들렸어 여러분 당연히 당연히 제가 제 음악 제일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 제 팬이고 제 음악 좋아해도 여러분들은 제가 제 음악 좋아하는 만큼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난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러니까 당연히 나보고 일대장 래퍼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답은 나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했던 잘하는 사람들 뭐 외국의 어떤 무슨 래퍼 막 다 너무 잘하고 너무 압도적인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 만약에 이 사람들이랑 혹시라도 견주거나 경쟁을 할 일이 있으면 아 내가 당연히 이기겠지란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촉밥처럼 막 숙이고 있지 말고 그쵸 그게 제가 생각하는 품격과 자존감이에요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는 거랑 다르죠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는 거랑 다르죠